그래서 놀아요 여기서. 출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까붓는 애들이 오래 못산대요. 얌전한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교정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던 금동이. 자세히 보니 갑자기 드러누웠다가 하나, 둘, 셋, 3초 만에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또 몇 걸음 못 가 쓰러지는데 감당 안 되는 에너지가 본인한테도 좋지는 않은 모양. 그렇죠. 그래서 규순 씨의 오랜 꿈이었던 명견에 사고먹지 삼총사가 도전해보기로 했다. 일단 명견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테스트를 받아 봤는데 다른 동물들과의 사이를 보는 사회성 테스트는 그 결과 참 애매하고. 주인이 대한 복종 테스트는. 아 주인이도 복종을 잘한다. 얘가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올컨이 명견보다는 좋은 반려견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마침 관심 갖는 게 있었으니. 오호, 훌쩍훌쩍 뛰어놀면서 동시에 원반을 물고 놀 수 있는 프리스비. 일단 물욕이 있고요, 금동이. 일단 시켜보면 잘할 것 같아요. 글쎄, 그래만큼 금동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 야, 정말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금동이. 반가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 주의사안만 했던 햇살이와 바람이. 먹을 때나 집중했을 땐 얌전해지는 장점을 이용해서. 명견의 기본 항목, 주인과 함께 차분하게 걷는 법부터 배우기로 했다. 평소 주변에 너무 관심이 많아 정신없던 녀석들. 걸을 땐 앞에만, 앞에만 집중하며 걷도록 굴려냈는데. 그랬더니, 오! 교순 씨와 함께 걸을 때도 조금씩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야, 내재된 장점을 살려 재능을 개발하는 게 포인트. 저희 한 세 달 뒤에는 얘네 잘 열심히 해서 천재견으로 변신해서. 또 한 번 오세요. 호기심 많고 힘이 넘치는 사고 뭉치 삼총사. 명견이 되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겠지만, 뭐 꼭 그 길만 길이겠니.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녀석들이니,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다. 뭐라고요? 곰 중에서도 몸집이 가장 크고 사납다는 불꽃.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 피를 볼 때까지 끝장을 내보야만. 맹수 중에 맹수일 때.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이들의 싸움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미니가 있었으니. 어머나? 뭐야, 이 녀석들? 우리도 맹수라니까 맹수. 맹수. 정말 맹수라니까요.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고기엔 그저 작고 귀여워도 맹수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할 건 다 하는 2013 미텔 불꽃몰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불꽃 4남매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간 곳은 봄기운 가득한 세종시의 한 수목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자, 어디, 어디, 어디. 녀석들 얼굴 한 번 보자 했더니. 아이고, 꼬물꼬물 그냥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무슨 곰인형 같다, 곰인형 같아. 하지만, 작아도 맹수는 맹수. 제법 날카로워 보이는 발톱이 이들에게 뜨거운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띵, 감창을 쬐. 불꽃 오랜만에 보지? 응. 입냄새 발사한 후에 깨물을 줄 수도 있어. 낯선 제작진에게 겁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반갑다는 표현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사총사. 아유, 참 귀엽다. 공 네 마리가 한 집에 있어. 1불이, 2불이, 3불이, 4불이. 아이고, 1불이, 2불, 3불, 4불이. 누가 봐도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주의 물은 바로 요 녀석. 사남매중 말썽이 구는 1불이.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사고를 쳐대는데, 어허, 요번엔 동생들 앉은 저 자리에 기어이 앉고 싶단다. 야, 미쳐봐. 내가 거기 안 돼. 야, 3불이 너 안 돼. 너, 절로 안 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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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 아우! 동생들 편히 쉬고 노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듯. 결국 다 몰아내고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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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